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을축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뢰월에 대해서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생기실 테니까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뒤로 바로 넘기시면 됩니다. 의뢰월은 일단 기회년이 임수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의뢰월은 역시 똑같이 임수로 흘러가야 되는데 무토, 간목, 그리고 임수 각각 7일, 7일, 16일 이런 흐름이 있고요. 무토와 간목의 7일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임수는 큰 물이고 센 물이고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합의 작용을 하기 위해서 불을 삼켜버리는, 열기를 삼켜버리는 또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 되면은 생각이 좀 우울해지죠. 글자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을목입니다. 어제는 간목이었고요. 자축, 임묘, 순으로 나가니까 오늘은 축일이 됩니다. 축이라는 것은 개신기가 들어있어요. 개신기가 숨어있지만 이 들어있는 글자가 밖으로 나올 일은 없습니다. 건드려주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을목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저 비견이 되죠. 그리고 기토는 편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축일이잖아요. 역시 똑같이 편제 그리고 해수는 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대와는 운동이 좀 반대로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축일은 사실 쇄지가 되는 거고 이 해수는 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요. 자시부터 해지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세기둥만 사주 만세력으로 오늘의 일관별 운세를 보냐는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시간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정말 요약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들의 에너지 기운의 흐름부터 보면요. 오늘은 을룰이잖아요. 청간에 보시면 을의월에 속해 있는 을축인데 오늘 외로울 수 있어요. 고독. 주변에 특히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외로움을 상당히 많이 타는 분들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만 하는 분들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혼자두면 안 됩니다. 오늘 말 걸어줘야 되고 통화를 걸어줘야 되고 불러내서 같이 밥을 먹여야 돼요. 에너지 기운 자체가 오늘은 많이 끊겨 있고요. 가라앉아 있습니다. 임수의 영향권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외로울 수 있다.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일요일인 게 다행인데 혼자 두시면 안 돼요. 근처에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꼭 반드시 데리고 와서 좀 베푸세요. 자, 간목입니다. 간목일간 분들께는 오늘 겁제가 관대지에 앉은 날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이 있을 수가 있고 구설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늘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그냥 운대로 가시게 되면 본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작아질 수 있는 일들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키우는 성질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비견이 쇠지에 앉았는데요. 주변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들어와요. 김장하는데 나보다 더 손발이 척척 맞는 이웃분들이 들어와서 번쩍번쩍 들어주고 씻어주고 그런 김치 절이고 이렇게 막 양념 다듬고 묻히고 손질부터 해서 내 손이 가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큰 힘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집이나 가게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이분들도 역시 기술적인 도움이 크게 들어오고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떡을 내오신다거나 큰 지원과 응원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일간을 보겠습니다. 병화입니다. 병화일간 분들은 인성은 인성인데 정인이 들어와요. 정인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계획하려고 생각했던 일들을 실제로 오늘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벼르고 있었던 대청소를 하신다거나 또 이제 장바구니에만 담아놨던 물건들을 드디어 제대로 본인의 돈을 써서 실제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째서 주문을 넣는다거나 언젠가 사야지 사야지 생각만 하고 있던 일들을 실행으로 옮기시는 거고요. 진짜 머릿속에 계속 해야지 해야지라고 봄부터 벼르고 있던 일들 이런 것들도 바로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편인이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 며칠 전에 주문해놨던 물건 자체가 오배송이 되거나 혹은 이미 왔어도 한참 전에 왔어야 될 물건들이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넘긴다거나 거래해놨던 계약을 이미 가계약을 했던 집에 이제 이사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이사갈 집이 갑자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집주인이 아 이거 죄송한데 날짜가 조금 쓰러졌다.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혹은 동파가 됐다거나 겨울이 너무 일찍 와서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사 날짜가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잘한 건데 큰 문제는 아닌데 이러한 자잘한 문제들로 인해서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는 하루입니다. 두통력 챙기셔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관 분들은 오늘 관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정관입니다. 정관이 양지에 앉은 날이고요. 일요일이긴 한데 오랜만에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시거나 스터디 모임에 방문하셔서 새로운 걸 배우신다거나 혹은 부지런히 막 이제 공원 가서 뜀뛰기도 하시고요. 오랜만에 뭔가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조리법을 새로 또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한번 삼색떡을 만들어보겠어. 이러면서 계획성 있게 정말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신다면서 스터디 그룹을 또 당일 알아보셔서 또 가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어쨌든 무토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 분들은 평관이 임묘지에 앉은 날이에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 생활 안 하시는 분들 개인 프리랜서 분들은 개인 작업하러 밖에 나가실 거예요. 일요일인데 커피점을 가시던가 아니면 여름부터 워낙 잘 돼 있죠. 개인 카페뿐만이 아니라 스터디 공간 대여하는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진짜 햇떨어질 때까지 심지어 밖까지 굶어 가시면서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게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변의 구설수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드셨던 일부분들 계실 겁니다. 기토일관들 분들 중에서 오늘은 상대방이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강한 파워가 생깁니다. 카리스마가 상승합니다. 아무도 기토일관분들을 비난하거나 힘들게 못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든든한 빽이 생겨요. 팬들이 생기고요. 이제 경검입니다. 경검분들은 정제가 임묘지에 앉은 날인데요. 오늘 아무래도 외출을 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집에 칩거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변화를 그만큼 원했던 사람들인 만큼 더욱더 정적인 하루를 보내실 가능성이 높고 또 정적인 하루를 보내길 원했던 사람들은 더욱더 척척 깔아앉게 돼요. 오늘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시고 영화를 본다거나 독서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푹 씌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신검볼까요? 매울신자죠. 신검분들은 편제가 양지하졌습니다. 수험생분들은 굉장히 공부가 잘 돼요. 오늘 공부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도서관에 굳이 안 가셔도 될 정도예요. 직장인이나 사업가분들은 아이디어 구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시장 조사하러 나가신다거나 전시회를 보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운 거리보다는 조금 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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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실수록 분위기 전환을 늘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활력소가 되겠습니다. 정말 계신 곳에서 더 멀리 나갈수록 기쁜 일이 쏟아집니다. 가실 수 있으면 해외로 가시는 게 좋는데 오늘은 하루 오르니까 웬만하면 근처에서 자동차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수일간입니다. 임수고요. 임수분들은 상관이 쇄지에 앉은 날이에요. 내 일보다는 누군가의 사건 사고를 수습을 해주러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김장을 한다더라 누가 큰 잔치를 한다더라 그래서 그런 자잘한 일부터 도와주러 가신다거나 혹은 전혀 계획이 없던 일들을 내가 도와주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애를 돌봐주러 가는 것도 그 중 하나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이고요. 개수분들은 식신이 관되지 않는 날인데 오늘 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 미안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당황스럽죠. 이렇게 되면 또 모든 사람들의 말 예를 들어서 개수분이 지금 어머니예요. 그런데 내 아이 내 남편분 이 관계들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전부 행동이나 말에 삐딱해요. 가시가 박혀있고 그래서 내 마음과 달리 너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마음이 축축 처지고 아이들은 숙제하라니까 숙제도 안 하고 일요일인데도 학원 가는 애들 있잖아요. 예체능 같은 것도 보면 거의 주말에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애를 먹여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내 말에 반항하고 말댓고 좀 얄밉게 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또 월요일 운세 진행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 공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제가 여는 개인 상담도 그렇고 강의들도 그렇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